안녕하세요. 돌아온 박기자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같이 볼 거고요. 머크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폭탄을 던졌냐면 이 에스모라고 불리는 유럽종양학회에서 폭탄을 던졌어요. 여기에 우리 알테오젠의 SC 제형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머크가 던진 폭탄 덕분에 외국인들 오늘 알테오젠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번 에스모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알테오젠 앞으로 나올 호재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최근에 투경 구간이 있었죠. 투경 받으면서 주가 예쁘게 조정받고 나서 오늘 자 신고가 이렇게 35만원까지 결국은 찍었습니다. 오늘 자 신고가 가고 있는데 사실 알테오젠은 제가 꾸준히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제가 7만원대부터 이제 진짜 못 볼 가격대다 모아가셔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 30만원 넘기 전에도 자 이 가격대도 충분히 싼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알테오젠은 샀다 팔았다 반복하시는 것보다 계속 쭉 그냥 들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은 종목입니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천억대 천억짜리 전환사체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올라가고 있죠. 사실 천억이나 이 전환사체를 발행한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아닌 다른 회사 같으면 이걸 악재로 인식하고 급락이 나올 텐데 알테오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은 오늘 신고가 가고 있는데 머크가 폭탄 던졌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폭탄을 던졌냐 자 에스모2024에서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폭탄이 나왔냐 자 머크의 주 수입원이 이 키트루다인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전체 키트루다 시장의 절반 50%를 SC 제형으로 알테오젠의 SC 제형으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키트루다 플러스 ADC 조합을 하면 자 환자의 생존률이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머크가 키트루다 SC 제형 답변 중에 이 ADC 조합을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를 줄이기 위한 제조 시설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계속 이 제조 시설까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 키트루다 SC 초집중 전략이 최우선이다. 앞으로 머크가 가장 집중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SC 초집중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2031년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전략을 실행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박인데요. 알테오젠과 머크는 이미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협력에 대한 확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분이 알테오젠이랑 확대를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요. 이번에 발표한 기전이라든지 그리고 SC 제형을 50% 전환을 하려면 알테오젠과의 기술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알테오젠이 기술을 계량해서 내놓고 있고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알테오젠과 머크와의 이 두 번째 품목까지 선정 완료 상태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신규 파이프라인에 알테오젠의 히알루로 니다제 적용을 해도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주주님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 자료에 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은 아무래도 이거 보시고 매수매도 버튼 누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 자료 다 드릴 건데 대신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알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주주님들 꼭 보셔야 될 미래 전망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내용들이니까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테오젠은 이 수급 이슈가 있죠. 지금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된 상태고 5월 이후로도 5월에 편입되면서 8월에 유지가 됐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 담을 수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구간에서 조용하게 담은 거고요. 오늘 짱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또 담고 있는데 수급 따라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나는 구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수급이 중요하냐면요. 특히 코스닥은 지금 금투세 이슈 때문에 예전에 100 정도 거래되던 대금이 이제는 30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 30에서 16은 신규 성장주에서 돌고 있고요. 그나마 이 14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쪼개먹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급에 약하겠어요.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수급이 빠지면 또 주가 빠지기도 쉽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이 시가총에 17조 원 넘는 종목이 최근에 투경 받은 거 보세요. 이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찍었던 종목 윙이푸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왜 찍었냐면 8월 27일에 오전에 장중에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다 빠진 거예요. 수급이 빠지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2200원대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 보이시죠? 세력이 다 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윙이푸드 차트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게 윙이푸드 차트인데요. 8월 27일이 이날입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다 빠지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죠.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빠지고 그 다음날도 이런 식으로 빠진 겁니다. 이게 말이 개파락이지 그 다음날 20%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날도 빠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간에 30% 가까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나기를 막고 있을 이유는 없죠. 수급이 빠지면 이런 무서운 상황이 나옵니다.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특히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또 수급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나오는데 또 이 단기 수급이 빠지면 또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내가 싸게 이미 30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그냥 쭉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와서 또 단기 구간도 보시는 분들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알테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립니다. 제가 윙이푸드 이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투명하게 다 도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업이 있으시고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도움받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자, 무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7만원부터 지금 꾸준히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무튼 알테오젠 주주님들 제가 드리는 자료 제가 드리는 이 타점으로 알테오젠 수익 좀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이 있죠.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2차전지, 반도체, AI를 이을 역대급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자,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은 정말 정말 강력하죠. 자, 이 종목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한동훈 정치 테마주입니다. 인맥주이고요. 뭐 그전에 사명 변경을 한 거고 그전에는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인데 자, 한동훈 인맥주로서 무려 여기 점상 보이시죠? 무려 8연상을 갔던 종목입니다. 자,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우죠. 자, 인맥주가 이렇게 8연상이나 갔는데 자,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인맥주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미국 대선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점 올리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게 자, 이 차트 코덱스 바이오펀드입니다. 자, 월봉 차트이고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황이죠. 제가 왜 바이오를 말씀드리냐면 이 바이오주는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똑같이 추진할 정책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약가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걸 다 먹고 있는데 이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쪽을 개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국내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겠죠. 그리고 바이오주는 이 금리 인하 수혜주의이기도 하고요. 정책주의이기도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매월 확회가 잡혀 있습니다. 확회가 잡혀 있다는 것은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인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 금리 인하 확정이 됐습니다. 빅컷이죠. 0.50% 인하한다 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들이 움직일 거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알테오젠 제 구독자님에게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7만원 7만원대 잡으시라고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 이 실계자입니다. 이분이 이 할머니신데요. 3천만원 조금 넘게 넣으셔가지고 지금 계좌가 1억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제2의 알테오젠을 드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좀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이번엔 몇 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도 지금 몇 년 동안 국내에서 눌리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이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지금부터 저점 높여가면서 피날레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다는 종목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제2의 알테오젠 드리니까요. 늦지 않게 잡아보셔가지고 자, 연말 마무리 이 종목으로 한 종목만 투자 잘 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으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